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상황은요. 숙소에 갔을 때 이제 숙소에 그 요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은 그 방은 얼마에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숙소 가격 문의해 보도록 하죠. 이제 숙소의 가격을 물어보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뷰가 좋은 숙소의 요금을 문의하려고 해요. 아마도 비싸겠죠? 근데 how much? 라고만 물어봐도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은 가격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요. how much? 라고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방은 얼마에요? 혹은 어떠한 뷰를 갖고 있는 그 방은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때는요. how much? 하고 나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개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how much is 궁금한 것으로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how much is 궁금한 것?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스위트 룸은 얼마에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일단 how much? 하고 나서 여러분들 is sweet room?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much is a sweet room? 인데 여러분들 이거 달콤한 룸이 아니에요. 항상 스위트 룸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 달콤한 방을 우리가 스위트 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침대가 있고 방이 하나 딸려 있고 이런 방들을 이제 스위트 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스윗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트 룸 큰 방 있는 거 얼마에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much is a sweet room? 이 되겠습니다. 이거 스위트 룸 이렇게 하지 않고 스위트 룸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많이 쓸 수 있어요. 1박에 얼마에요? 2박에 얼마에요? 3박에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how much 나왔어요. 근데 how much라고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죠. 1박, 2박 how much? one night?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실 때는요. how much? 하고 나서 it's a one nigh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ow much is one night이면 그럼 예를 들어서 2박에 얼마에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렇죠. how much? 하고 나서 it's two nights.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박, 2박, 3박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much is one night?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박, 3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nights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싱글 룸이 얼마에요? 라고 물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how much? 하고 나서 그렇죠. 에서 싱글 룸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방마다 조금씩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왜요? 전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일단 전경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3박에 아까 전에 썼던 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전체살 4 붙여가지고요. 4, 3, nights로 말씀해 주시면 3박에 싱글 룸은 얼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박 4일을 간단하게 3박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시작. How much is a single room for a three night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번 문장이 그렇죠. 호수가 보이는 전경에 방은 얼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how much?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it's a room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렇죠. 숙소가 얼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호수가 보이는은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facing the lake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었던 거 있죠? 그렇죠. 전체사 윗을 써가지고 with the lake view 요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much is a room? 하고 나서는 facing the lak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How much is a room? facing the lake 그러면은 여기에 river 말씀하시는 순간 강가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전경 beach도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해변일 경우에는 요런 것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마지막 문장일 것 같아요. 조식을 포함해서는 가격이 얼마에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격이 얼마에요?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How much is i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나서요. 조식을 포함해서 라고 얘기를 할 땐 including 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lud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조식을 포함해서는 가격이 얼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including 코딩 관련해서는요. 어순 트레이닝 검색하셔가지고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게요. 시작! How much is it? including breakfast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배운 내용 뭐였었죠? 그쵸.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much? 하고 나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극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손님 강의 보이는 객실이 있습니다. 어우 훌륭하군요. 강의 보이는 객실은 얼마에요? 하룻밤에 150프랑입니다. 좋아요. 그 방으로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방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Sir, we have a room. 저희가 방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전경을 갖고 있냐면요. With a view overlooking the riv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 멀리로 강의 보이는 저희가 전경을 갖고 있는 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환상적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splendi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reat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 강이 보이는 전경이 있는 방은 가격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how much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how much is a room 하고 나서 여러분들 facing the river 혹은 wet the river 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이 보이는 전경이 있는 방은 얼마에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연습 한 번 해볼까요? facing을 가지고 how much is a room facing the river face는 얼굴이 아니고 바라보는 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요 it costs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드냐면은요 150 프랑스 per night 이라고 얘기를 해서 150 프랑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스위스에서는 이제 유로보다는 프랑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 가지고 한 번 연습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great oh 괜찮네요 I will take that room 이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요 가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ake 이라는 동사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제가 결정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습 한 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숙소의 가격을 문의하는 표현으로 how much 하고 나서 is 궁금한 내용 연습 한 번 해봤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